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돌뼈 치킨을 먹으러 가득 먹어야지 치킨이 잘 먹어야지 오직 치킨까지 치킨이 더 맛있어 치킨은 넓고 치킨이 더 맛있어 참기름이 좋아서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소금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7분에 따르면 흡점이 살면서 향이 느껴졌어요 흡점이 진짜 맛있어서 주먹밥 계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